엔드드래곤 접기 파트 2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멍청한 누유가 동양이 꽉 찬 상태로 녹화를 진행하는 바람에 녹화본의 중간이 날아가서 찍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 똥꼬 쇼를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와 너무너무 두근거리는걸? 어우 바로 올라오네 저번처럼 템은 똑같이 가져왔어요 물량동이 여전히 없고 활도 여전히 없어요 결론은 개망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 트라이라니 아이씨 개 아프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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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으악 아니 야 잠깐만 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? 템 폭파해서 없어진거 아니지? 왜 이렇게 템이 부실하지? 뭐지 이거? 시작부터 템 다이코 시작하는거 아니지 혹시 오 오악 아니 이거 또 어떻게 올라가? 제가 봤을 때 지금쯤 영상 분량이 한 30초나 1분쯤 돼갈텐데 2대스를 시작하네 어떡해 오악 야 좀 올라가서 템 좀 먹자 내가 내꺼 좀 먹겠다는데 저 미친놈이 아니 아니 나 혹시 난이도 어려움이니? 응 아니야 보통인데? 야 잠깐만 이게 보통 난이도라고 야 미쳤냐 아 저 독가스 언제 없어져요? 미친놈이 여기 불꽃놀이를 어 템 있다 우와 다행이다 우와 다있네 솔직히 지금 엔더 드리건보다 엔더 수정이 더 무서워 오 됐다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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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